연구소로 가자 연구소 nothing here not to worry 이렇게 다 비워놓으면 워우 초반부터 바로 버그를 내길 감당해야 하다니 총총총총할 땡큐 참 편리하게도 건물이 무너졌네요 나이스 시작됐구나 음악이 시작됐구나 음악이 시작됐구나 We will save you Imperial God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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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rial God을 살리러 가자 와우 슬로우모션은 멋있는 척 언제까지 이럴거냐 문제 왜 슬로우모션하니깐 명중이었다 아 아 아 아 왜이네 소강제 소강제 그냥 비켜봐 플라즈마케몬을 가입해 절망은 없네 다스케몬의 차원지 과자 과자 어 갑자기 풀리면 어쩌라는거야 아 내가 당하느라 오 오 오 아 투 퓨리 하려고 했는데 참 특이한 경험이야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음 오케이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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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멋있는걸 봤으니깐 본격적으로는 게임플레이를 이어갑시다 오오 오 오... 큰 놈 온다 길이 없었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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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여기 10마리는 임필을 가축 와 미리 혼자 와있었네 어 또 어째 공격 그렇게 당했대 워우 음성이 꺼져있어 왜 음성이 꺼리지 Give the power to the sergeant then captain No dragon The o give the water 미치지 뭐하고있냐 어 해야될거같은 이 영상을 업로드한다며 아 다행이다 끝났다 해야될거같은 의무감이 차올로는 순간 끝났어 휴 어 스피치 아 그랬었지 맞아 깜빡했네요 근데 아무 말도 없었나 했네 사안들이 지난번 멀티플레이 소개한다고 영상 만들어놨어서 스피치 볼륨을 안켜놨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막 엉엄천하게 돌아다닌다고 생각 상상을 해보면 황폐화된 상황이 아니라 여기가 juicy 스피치 아니다 스피치 모래니 너머망 스피라이크 퓨미 pomo 다 죽었는데 보호받을 길이 없답니다 다 죽었는데 보호받을 길이 없답니다 줄 알게 된다 이거야 예 다 죽는 거 스페이스바린이 가장 강력하다고 느껴집니다. 스페이스바린이 가장 강력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지? 아..내가 미끼가 됐다 이거구만. 어..솔보스코다! 여러분도 이제 한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어디로 그려야 되나. 아! 이런 E를 계속 눌렀어야 된다. 위도적으로 키자. 네. 얍 덕구나 도망한 주술사 오크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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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다 존나 범죄 됐구나 아 시절이 아우 좋네 아 아 아 와우 아트니 저기있어요 네스 범죄 저한테 흥므 더욱 갈까요 저기있구나 여길 도망가 야 야 아우같은 일어난 것 같았지만 누가 신경쓰나я 워대한 망치들고 애들을 깔아뭉기고 있는데 죽어버렸네 워우 재팩이 알아서 주변에 데미지 어? 잘못봤나? 가자 정화를 위하여 헤비볼터를 한손에 들고 야 헤비볼터라 그냥 볼터 어? 길이 이런거 같나? 저기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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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각사할 필요가 없어 오 오 오 오 오 오 파악의 칸탈의 시즌이라 하단 말이예요. 예전에 막 그런 말들로 게임 광고를 만들었었는데 나이스는 패럴밤! 커버미! 오우예 어디로 가야해? 저기... 아... 캡틴! 저희는 임패럴의 칸탈입니다. 안녕! 안녕! 아, 저거 안 와, 저거 안 와 아, 저거 안 와 아, 저거 안 와 또 어디서 한 마리 이제 뭔가 랩 Marie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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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빨리 빨리 마침내 마침내 침 아, 이렇게 했었네. 미니메이전이 왔다. 이상하게. 아, 죽는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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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 저기로 가면 되나? 할 수야acre. 죽어. сх, oded through. 흠, 서브 스카олот이ieważ 환수의 пять? 굿네. 고 고 고 너어어어 너어어어 으에에어어어 멀쩨을 없지 워어 게임 도중에 로딩 된것 진짜 오랜만이잖아 발키리 타는 건가? Your Valkyries are the fastest way to reach it, and we have no time to spare. Your men are already on board that Valkyrie, and the squadron is ready for lift off. We'll get you to Calthus with all speed. It's time the Imperial Guard brought the fight to the Orcs. It's time the Imperial Guard brought the fight to the Orcs. Part 3 The Weapon The Weapon